이전 시간에 우리 정말 뛰어난 발상인 표를 쪼갠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저걸 어떻게 쪼개지? 저걸 내가 혼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우리 수업에서 구속 수업으로 알려드릴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방법론이 다 존재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이야기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시면 됩니다. 나중에 잘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잘 했는데 이렇게 표를 분해하면 좋지 않은 게 있어요. 얘는 어때요? 보기가 너무 좋죠? 그런데 뭐가 나빠요? 수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너무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추가 같은 거 할 때마다 데이터를 넣어야 되고 즉 읽기는 좋은데 쓰기가 굉장히 나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를 분해하면 어때요? 만약에 수정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수정하면 얘를 참조하고 있는 1억 개 행이 한 번에 바뀌는 폭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쓰기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뭐가 나빠요? 읽기가 너무 불편해요. 여러분 이거 읽을 때마다 여기 있는 끝에 있는 아이디를 보고 오쏘 테이블에서 아이디를 찾아서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얼마나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첫 번째 방식은 잘못된 방식이 아니고요. 첫 번째 방식은 첫 번째 방식대로 읽기가 좋고 두 번째 테이블을 쪼갠다는 것은 이것대로 쓰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 공학은 뭘 꿈꾸는 거예요? 공학에서 고민하는 것은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어떤 애는 이게 장점이고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또 어떤 애는 이게 단점인데 또 단점이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존재하는 거겠죠? 공학의 최종적인 목적은 서로 장점과 단점을 달리하는 것들을 합성해서 마치 장점만 존재하는 것이 존재한 것과 같은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공학의 지상과제잖아요. 지상과제에.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이 바로 조인이라는 겁니다. 조인. 여러분 조인이 뭐예요? 결합한다는 뜻이죠. 즉 우리가 이렇게 잘 표를 분리한 다음에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표들을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조립해서 마치 원래 이렇게 조립된 상태로 저장되어 있었던 것 같은 판타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조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정말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초심자의 출구라고 할 수 있는 또 중급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조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지만 적당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수업이 위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청 시간을 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숙제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댓글로 여러분도 설명해 보세요. 자기 방식으로. 그리고 다른 분들 설명하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꿈꾸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표를 쪼개서 저장하지만 표를 읽을 때는 마치 이렇게 결합된 형태로 저장된 것처럼 읽는 거예요. 자 그걸 할 때 어떻게 셀렉트문을 쓰면 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조인입니다. 셀렉트 그 다음 별표. 별표는 모든 컬럼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fro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뭘 가져와요? 토픽 테이블을 가져온다. 이렇게 하면 토픽만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가져올 때 우리가 오라크라테 오라크라 토픽 테이블을 가져오는데 그 토픽 테이블의 각각의 행 옆에다가 오토 테이블을 붙여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left. join. 오토. 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뭘 붙일지 모르거든요. 일단은 한번 가져와 볼게요. 토픽 테이블을 일단 가져오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첫 번째 행 옆에다가 오토 테이블을 붙이는데 이 중에 누가 붙어야 돼요? 얘가 붙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토픽 테이블의 오토 아이디와 오토 테이블의 아이디가 같은 행을 오른쪽에 붙이면 되는 거죠. 얘의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테이블을 붙인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때의 토픽 테이블의 오토의 아이디와 오토 테이블의 아이디가 같다. 라고 이렇게 지정해 주면 오라클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행을 이렇게 화면에 그리면서 여기 있는 아이디가 1인 것과 같은 행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을 만들면서 오토 아이디와 같은 행이 누구예요? 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돼요? 아이디가 2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을 가져와서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표를 이렇게 쪼개서 저장했지만 표를 읽어올 때 셀렉트문을 사용할 때 조인이라는 것을 쓰게 되면 이렇게 저장된 것과 같은 일루전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것이 조인의 환상적인 기능이고 바로 이 기능으로 인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40년인가 50년 동안 데이터베이스 시장을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환상적인 기능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기능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실제로 실습으로 해볼 건데 실습하기 전에 여러분이 댓글로 제가 한 얘기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설명한 걸 보고 자기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교차 검증할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돌아가세요.